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은행권이 캐시백 지원에 나섰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한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대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공사가 1년 넘게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조합장 자리도 10달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까지 갓잡은 경제에서 파헤쳐보고요. 이어서 이슈플러스 시간에는 시대의 마음을 캐내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 모시고 다가올 변화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갓잡은 경제 소식은 뭔가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금융당국 압박의 은행들이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거뒀다. 이자 장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은행이 드디어 응답을 한 건데 그것도 2조 원을 들고 온 거네요. 그런데 이 돈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2조 원이면 올해 예상 은행권의 단기순이 그러니까 쉽게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남긴 돈의 거의 10%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자를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조 원 중에 1조 6천억 원이 여기에 쓰이는 건데 그동안 받았던 이자의 일부를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캐시백 방안입니다. 어찌 보면 이자 받아서 장사하는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는 거네요. 물론 다 돌려주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요건이 있는데요. 돈 빌린 사람 중에 특히 최근 경기 하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즉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지난 1년간 빌린 돈의 이자 중에 금리 4%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90%까지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야 이러면 정말 규모가 꽤 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는 한 해 내내 고금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4%를 넘어가는 이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이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을 위해서 빌린 돈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목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빠지는 거고요. 이자 환급에는 거의 모든 은행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이 이런 개인사업자 대출 안 하는 곳을 빼고는 18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다만 대출금 한도가 있는데 2억 원까지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인당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래도 1인당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리 5%로 3억 원 빌린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치면요. 2억 원 대출금 기준 1%가 4%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에게 90%를 돌려주니까 약 1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라는 거고 기준 날짜가 있는데 2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분이어야 됩니다. 받은 금액이야 다 다르시겠지만 대상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는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그리고 4% 넘는 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이 모두 187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 환급액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단순 평균을 해보면 1인당 평균 한 85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지난 1년 동안 이자 납부했던 분들 돌려받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최근에 대출받은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낸 1년치 이자를 돌려주는 건데 현 시점에서 이자 낸 기간이 1년이 안 됐으면 앞으로 1년까지 채워서 낼 이자까지 포함해서 1년치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21일에 마침 대출을 받았으면 1년 찼잖아요. 그 납부한 1년치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대출을 일으켰다고 하면 앞으로 1년치 이자를 다 내고 그 금액 중 일부를 받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내년 1월까지 은행별로 따로 마련하기로 안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 2월부터 아마 이자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금융당국 계산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전체 환급금액의 절반까지는 나갈 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돈은 사실 소득을 낸 게 아니고 냈던 돈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안 붙고 은행이 선정해서 바로 계좌에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세금까지 안 붙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정말 돌려주겠다는 돈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후하게 서민들 대책 지원해주는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그 사이에 꼭 나쁜 사람들이 끼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딱 보이스피싱 악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정부 발표들을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연합회 측이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혹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뭘 가입해야 환급이 된다든지 링크를 눌러야 들어와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서민들 부담 줄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이고요. 그런데 모양새가 금융당국의 압박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2조 원 정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거 팔 비틀고 옆구루 찌르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몇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행은 이익을 많이 냈고 은행이 능력 범위 안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이금융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금융권 지원 대책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캐시백 형태로 나오는 거는 사실상 이금융권은 좀 빠져 있고 이익이 크지 않은 은행. 특히 이금융권이 마진율이 최근에 좋지 않은데 여기도 이자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느냐. 또 이런 괜찮겠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을 못 내는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은 어렵겠죠.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건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금융당국이 이금융권도 사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걸 통해서 대환 조금이라도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 줄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이자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방안도 내놨는데 사실 가장 강력한 게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금융권 대책에 비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은행 다니는 은행원분들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라서요. 사실 상생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은행들이 동참한 건 큰 결심이지만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순이익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일부 지방은행이라든지 인터넷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또 금리가 높은 차주가 많고 또 대신 순이익은 또 적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자인 은행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자 환급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은행 다 하고 있는데 또 혼자 빠지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데 고심이 좀 깊은 모양입니다. 네. 또 한 축에 또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은행권의 순이익의 10%가 사라지는 건데 은행권에 투자한 주주들도 걱정인데요. 이게 경제 문제가 어려운 게 다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상생금융으로 순이익의 10%가 줄면 당장 배당을 해 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5대 은행에서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영업이익 내고 여기서 이자랑 세금 등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자본계정의 이익 인여로 쌓은 다음에 여기서 배당이 나가는 건데 만약 은행권이 1조 원 정도 순이익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 자본이 깎여서 사실 배당 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미 낸 수익을 포기하라는 거니까 반발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이 수익 10%를 포기한다는 거는 또 기업 성장을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게 배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성장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반박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적인 esg 입장에서 보면 윤리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주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착한 기업 그리고 상생기업 이렇게 이미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고객이 이자 부담으로 금융권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또 이탈하게 되는 데 대한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훨씬 선순환 구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름대로 이익의 10%를 포기하고 상생에 사용하니까 얻게 되는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이슈들 때문에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국면에서 막대한 순이익을 거둔 거는 사실 눈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압박을 하고 돈을 푸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도 사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제출 중에 하나라고 보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가장 전공법이 되겠죠. 그런데 건전 재정은 고수를 해야겠고 그런데 세수는 또 크게 부족하고 또 내년 총선 앞두고 경기는 부양하고 싶은 상황에서 상생금융이라는 형태로 은행에 강한 압박을 해서 돈을 쓰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주요 OTT 동영상 플랫폼이 구독료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인상 움직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독료 인상이 물가 상승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원칙은 가격 책정은 기업의 몫인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재를 가할까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같은 외국계 기업인데 이게 제동이 가능할까요? 일단 방통인은 서비스 가격을 올리겠다는 곳의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을 좀 살펴보고 이용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올린 건지 이런 걸 점검해서 혹시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게 없나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 기관이 제일 무서운 건 들여다보겠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보겠다고 밝히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위축이 되겠어요. 네. 정부가 자세히 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을 낮추거나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방통위가 근거로 드는 건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든가 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행위는 당연히 중단시킬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네. 사실 요즘 OTT 업체나 동영상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요금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도 되게 충격적인데 한 40% 올렸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을. 그래서 넷플릭스도 사실 저렴한 요금제 신규 가입은 그만 받고 계정 공유도 까다롭게 해서 사실상 가격 인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법에 저축되는지 보겠다라는 게 방통위 입장입니다. 무조건 가격 올렸다고 제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금지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가격을 올리더라도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독점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올렸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안을 하나 내놨는데요. 이름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딱 드러나네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하는 거 맞겠다. 그런 법이네요. 맞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검색에서는 네이버 메신저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번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대 플랫폼들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놓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상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행위하다가 처벌받은 사례들이 앞서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처벌을 했던 기존 법하고 이번에 만든 법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 이 플랫폼의 특성부터 설명드리면 자신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주로 그 업종의 가게들과 소비자들을 좀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체말로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특성상 가입자나 구독자가 몰리면 더 사업에 점점 더 유리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저기 번거롭게 들어갈 필요 없이 한 플랫폼에 다 몰려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세 플랫폼에 가입하면 점점 더 사업에 쉬워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독점력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정부 조사 이루어지고 사건화하고 수사까지 가면 거의 2, 3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미 경쟁하던 기업은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무슨 지금 당장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일단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감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로 어딜 찾아보게 되나요? 일단 끼워팔기가 가장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랑 관련된 서비스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딴 데랑 차별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금지가 됩니다. 거듭 플랫폼은 이미 미리 지정해놓고 감시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바로 사전에 지정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대부분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냐면 일단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출혈 경쟁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다 무료였어요. 다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또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면 당연히 가격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멀티 호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플랫폼을 여러 개를 돌려가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는 분이 틱톡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잘 못하도록 막는 거대 플랫폼들의 행동 이걸 규제하도록 한 겁니다. 독점 막는다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취지일 것 같은데 업계는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과한 규제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IT와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국내 토종 플랫폼만 옥죄고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해외 플랫폼은 좀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부분 스타트업이 고도 성장을 시작할 때쯤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받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발 다 묶어놓으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좀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낸 기사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전문직이 위태롭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의사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일자리에 ai가 미칠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은 30%가 바로 대체가 되는 반면에 블루 칼라 업무는 작업량의 1%만 ai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자들은 오히려 ai가 아니라 로봇에 대체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배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ai나 로봇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건 아직은 인간이 한다. 이 논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직까지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 칼라가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 공사비도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 규모만 58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은평구의 대조일고요. 여기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요. 이게 보면 첫 삽을 뜬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시공사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 공사비 지급이 안 됐을까요? 재개발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을 하려면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원 조합원들의 토지에 아파트를 높게 올려서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걸 또 일반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이런 구조인데 조합이 그런데 일반 분양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조일구역 조합장 자리가 지난 2월 이후 10달째 비어 있습니다. 법원이 직무대행이라고 지정을 해서 총회를 하라고 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법원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 지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네. 이 둔촌주공 사태의 공사비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실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을 됐는데 이 대조일구역은 상황이 이것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려면 상대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누구랑 협상해야 되는지가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앞서 조합이 지난 9월에 조합장을 다시 뽑겠다 해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지난 2월에 직무 정지됐던 전 조합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건 부당한다면서 조합원 중 한 명이 법원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금 조합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면 사실 그 모든 손실 금융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공사비 전부 조합원들 손실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손실로 떠안은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될 걸로 추산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대당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당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나왔다고 하면 이분들은 낙심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사비나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홍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신기변기한 얘기도 많았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큰 축을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대의 마음을 캐내는 마인드마이너 이런 어떻게 보면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분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게 조금 앞에 있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이분만큼 그런 경지에 가까이 가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송기령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령입니다. 많이 모시고 싶은데 매번 책만 내야 나오세요. 왜. 공부를 해야 해서. 지난 가을에도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핵개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보를 하셨는데 핵개인 대략 짐작도 가는 것 같고 한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책 새로 낸 지 한 3개월 채 안 됐는데요. 제목은 시대예보라고 해서 시대를 한 번 예보해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시도해 본 거고요. 이번에 예보는 무엇이냐 하면 핵개인이 온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핵개인은 자신의 삶에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당위인데요. 지금까지 그게 좀 어려웠던 게 어떤 일들은 모둠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좀 우회할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욕망을 좀 많이 지금 것은 펼치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 도움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린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점점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핵개인의 트렌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현상이나 사례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책에서 좀 여러 층위를 다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또 어디에 한정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냈던 챕터였는데 우리가 국가라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살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인류라는 그런 형태의 모둠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시의 한 곳 속에서 우리의 가까운 분들과 생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하고 있는가 혹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나의 생각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상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지능을 가진 개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도움 내지는 존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해 가지고 ai 혹은 로보틱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봤고요. 당연히 또 가족이라는 그런 존재도 너무 소중한데 가족과의 어떤 유대라든지 혹은 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개인이 주변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과 기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제 주변 사람이 하나 떠오르는데 식구가 5명인데 5명이 다 다른 집에 살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아마 요즘은 아주 일반화된 가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핵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핵가족에서 모티브를 얻었던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핵가족보다 작은 건 핵개인이고 그럼 핵개인은 1인 가구예요 이렇게 질문 주시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도 반찬을 본가에서 얻어먹으면 핵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5인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각자가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잘 살아가면 그때는 핵개인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각각 방에 따로 들어가서 소통도 잘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소통을 하는데 그 방식이 반드시 예전처럼 모여서 한 식탁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톡방에 남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5분이 따로따로 만나셔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게 각자가 별 무리 없고 스스로의 행복감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핵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방식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직장 동료라든가 선후배와 소통하기보다는 이제 ai와 같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인간이 아닌 무언가와 일을 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핵개인화가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서의 모둠이 이렇게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관성이 조금씩 이완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새롭게 느껴졌던 어떤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신도시에서 중형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유가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동안 먹을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벌써 90년대에 2000년대에 우리 풍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본인이 먹을 거를 더 잘 챙기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신의 입맛이나 조회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잘 꾸려 가지고 놓기도 하고 또 파티 같은 경우에는 파들러 그러죠.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먹는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모둠이 좀 줄어들면 오히려 소비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인 가구에서 한 분이 쇼핑을 대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먹을 거니까 덕용포장 어때 이랬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수가 더 늘어나 가지고 각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사고 싶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비 주체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대신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게 예전처럼 이거는 국민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라든지 모두 다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만큼 더 까다로워지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잘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섬세해진다. 이런 부분이 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방송계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트렌드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pd님도 계셨어요. 국민 mc라는 표현을 가질 칭호 그런 표현을 갖게 된 마지막 인물이 유재석이 끝일 것이다. 그게 같은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급 입장에서 제한된 공급이었으면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아신 다음에 그분이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더 원활하겠죠. 지금은 논리적으로는 유튜브 상에서 5천만 개의 채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동시에 보기는 어려워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사랑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저도 이제 중장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참 와닿았는데요. 백세 시대가 이제 디폴트가 돼버린 세상에서 고령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내용도 한번 말씀 주시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새롭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드셨어요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을 때가 몇 세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환갑이면 나이가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장수만세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환갑 그러면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을 지칭하는 말도 노인 어르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65세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터디는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15년 정도부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육체적 그다음에 또 적응도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늦게 오시는 거고 어떤 분은 빨리 오시는 거지 일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뒤로 가고 있는 건 정확해요. 이유가 우리 생애의 기준 자체가 더 기회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노인이라는 기준에 대한 것도 더 완화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노인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노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사회와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사회와 현행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들도 예전에는 학년기 교육.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단순히 예전에 했던 구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직업을 새롭게 나의 업을 재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최근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삽니다. 프라이너리한 책인데 8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9세대, 10세대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10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직업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일찍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게 타이피스트라든지 또 요즘은 통역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조금씩 준다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의 발전이 나오면 예전에 큰 보수를 받거나 역할을 했던 분들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위축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직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을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한 3개 정도의 직업은 가질 것 같아요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어렵게 입시 공부 끝내서 간신히 사회생활을 했는데 뭘 또 배우라니까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우린 지금까지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평생 산다고 그랬는데 평생은 길어지고 직업은 짧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무언가를 더 배워서 우리가 지능화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킬까요? 늘 해야 되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몇 살까지는 이런 걸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일정 자격을 획득하고 직업을 가지면 거기서 숙련을 기반으로 당신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현재 하는 일도 진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직업의 어떤 수명이 닿으면 새로운 직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 공부할 때 대학 입시 요즘 입시철이니까 대학 입시 때 말씀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대학 입시는 엄청 전력질주로 빨리 뛰어서 순위권 안에 들면 나머지는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네요.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대부분 다 몇 등 하면 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책에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왜 우리는 경쟁할까의 문제였어요. 그건 정해진 자리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3인 숫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면 안온하다 이런 종류의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이슈가 걸리냐 하면 항상 불안해요. 맞아요. 이긴 사람도 전락할 수 있을 위험성을 안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등수에 못 든 분들은 열폐감을 가지고 있죠. 제가 들었던 슬픈 얘기는 공부 정말 잘하셨다는 대학 교수분들인데 지금도 수능 보는 꿈을 꾸신대요. 학력고사 같은 거. 이런 악몽이. 네.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셨어요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부 잘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수평적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정해서 스스로 깊어지는 순간 경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오리너구리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오리너구리. 이 친구는 기존에 있는 생물학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분류가 잘 안 되는 친구거든요. 부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헤엄을 치고 털이 있는데 알을 낳고 물갈기가 있지만 젖을 먹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리너구리 과가 됐어요. 분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같이 오리너구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분류가 안 되면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 잘한다라는 게 수평적 평가였다면 그건 좀 그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유토피한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능력 또는 직업 또 지능 이런 거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더 큰 고민이 관계더라고요. 나는 요즘 mg세대들하고 대화 나누기가 무서워요. 이런 분도 계시고 반대로 mg세대들도 아니 저는 회사 윗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사는 것은 모둠살이를 하는 우리 종의 숙명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같이 있어야 행복해져.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함께 있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정의해 봐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방법 자체가 좀 수직적 체계였어요. 그래서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먼저 행하신 분이 있고 따라오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열 같은 것들이 섬세하게 촘촘하게 규정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고 예전처럼 상사부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임직원이 아니라 구성원이고 이런 식으로 수평적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상대가 나랑 다를 수 있겠네 그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걸 고민해 봐야 되고요. 거꾸로 나도 소중하고 상대도 소중하다면 각자의 소중함을 존중해야지 하대하거나 나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을 이렇게 배관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곤란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서로 소중히 대하기 때문에 갈등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셔야 될 문제는 사회가 확실히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평으로 바뀌어도 한 가지 고민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적어도 20년 30년 내 앞자리나 옆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배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회사는 다 개인 사업자 들고 와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이긴 한데 단기적인 관계 설정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배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세대분들과 기존에 있던 세대분들과의 어떤 조직과 개인에 대한 상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뭐든지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개인의 역량이 있더라도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 얘기 기억나요. 저 아버님 때인데 이렇게 월급을 노란본트에 받아오신다고. 그리고 거기에 현찰 들어있었고 동전도 있고 수기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한 번 드릴 때에도 막 몇십 명이 밤을 새었대요. 며칠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건 기계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여러 가지의 어떤 진흥화된 개체들 때문에 우리 일이 더 쉬워지고 예전보다 혼자 할 수 있을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증강된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 협업의 방식 자체가 예전보다는 더 이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각자 일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협업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였냐 하면 예전에는 들어오셨네요. 그럼 평생 같이 갑시다. 이유는 생에는 짧고 우리의 모둠은 크기 때문에 오래 간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 종신고용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현대맨 삼성맨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는 오래 살고 기업은 이압집산 그다음에 업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함께 있는데 여기가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 같은 거예요. 그럼 잠시 만났잖아요. 그럼 예를 다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하게 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 방식으로 끈끈함을 얘기해 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장님 취미가 뭐예요. 사내 등산 동호예요. 이 경우에는 부장님은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함께 갔던 분들 중에서 후배분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끈끈함이라는 게 과연 살가움이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쪽이 사회 변화 방향이에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존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명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그 방향으로 가십니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직장은 이제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으로 변화상을 아주 한마디로 압축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혈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소중한 관계이고 그분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 사적 부조를 통해서 생존이 가능했던 사회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효도라고 불리우는 게 모셔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그다음에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형태의 욕망을 제한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한국의 노인을 좀 돌보는 법이 부양의 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그분이 경제적인 형태의 여유가 없을 때 국가가 돌보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의 삶이 소중한데 그걸 돌보는 걸 사적 부조로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라도 그 자손들은 너무 힘든 상태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손의 숫자가 줄었고 노인은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무슨 두 분을 10년 안쪽에 여러 명이 모시는 게 아니라 두 분 혹은 네 분, 여섯 분을 한 분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 50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사회적 안전판을 통해서 각자가 생존을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 가족 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족의 안정감 있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쭉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핵게인으로 갈 때의 전제 혹은 환경의 변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고령화, 하나가 지능화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그다음에 도움을 얻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체 지구인 혹은 인공의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팬데믹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지능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국밥도 qr코드를 보여드리고 주문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모든 인류가 이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해 본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이 공급자의 혁신을 이루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소비자의 혁신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할 수 없이라도 3년간 온갖 종류의 디지털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네요. 억지로 키오스크 눌러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 인류가 지능화에 수많은 연습을 한 것이다. 나중에 인류사의 이 3년이 엄청난 어떤 시기로 기술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는 귀에 확 박힌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도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큽니다. 국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도시는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주체적으로 그다음에 삶의 범주에서 예전에는 일하는 게 중요해 혹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건 포기해야 되었다면 이젠 그렇지 않고 각자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취향조의 문화적인 형태의 나의 어떤 수용 여기에 따르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살고 있어요라는 얘기하실 때도 그 환경 그다음에 그만큼의 자원에 대한 것들을 내가 탐하고 그만큼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시 혹은 삶의 범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라이프의 스케일에 맞춰 가지고 정열로다 보니 이런 도시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 안에서도 삶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쪼개지는 부분인데요. 많은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회재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분당 사람들은 성남이라는 말 안 한다고 그리고 판교 사람들은 분당이라는 말 하지 않고 심지어 서판교는 판교라는 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행정부로 본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작은 게 커지는 것처럼 구분짓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표상 내지는 그만큼의 구별을 어떤 차이로 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거 이상에도 얼마만큼의 삶에 대한 어떤 표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냐 그리고 불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원하는 무엇인가의 개선의 노력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계속 합쳐지고 싶고 쪼개지고 싶고 다루고 싶고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같이 있는 거군요. 끝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 단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생각하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그 국민들이 삶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도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국가가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시 관점에서 생각을 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뉴욕 런던 상하이 같은 도시들과 결국 경쟁하거나 거기에 부합할 수준의 높은 정주 요건 제공해 주려면 이게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까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도시공학자들은 도시가 경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모두 경주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욕망을 다 투영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산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풍광이 좋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나는 나흘은 여기에 있고 사흘은 여기에 있고 싶어 이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의 삶의 범주를 전 세계를 놓고 3개월씩 바꿔가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 고유성에 대한 부분으로 진화하게 될 거예요. 이유는 어떤 도시도 똑같아질 수는 없고요. 똑같다는 건 거꾸로 매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의 나의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요. 지금의 나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그냥 마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먼저 세워보고 그 꿈에 맞추어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내 서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내 책은 잘 채워질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다가올 미래 제대로 엿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민종의 긴밤입니다. 사실 오전에 진행했을 때는 밤과 관련된 좋은 노래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시간이 바뀌어서 이렇게 선곡해봤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